더위방이 힘드니까 지금 4년도에 안 된 것 같아요 오오옹 너무 좋고 땀에 다신 들으니까 힘드니까 잘 못 버려요 어디서 굉장히 쓰지도 않을텐데 못 버리시면 항상 국바구장에 넣어놓게 되는 것 같고 쇼핑백같은 것도 필요있을때 항상 입던 신발방스같은 것도 정리해야 한다고 할 때는 못쓰기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특별할 것은 없는데 오토봉 소파에 진짜 떡볶이 먹으니까 옷을 많이 드셔도 못쓰지않고 또 앞에 3학년때까지 불렀었던 것 잘 기억해 10살 때 엄마한테 엄마가 뭘 갖고싶어 라고 골라보면 사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거야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다음날 크리스마스 때 엄마한테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딱 10살일 때 까지였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받았던 선물이 알씨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터는 없었다고 알게 됐던 그걸 갖고 캐리어를 거의 침대 옆에 항상 펴놓거든요 저희 항상 펴놓고 짐을 기본적인 짐 들은 거기서 애초에 안 빼고 속옷이라던지 기본적으로 갈아입고 잠옷 정도 하는 것보다 뭔가가 생겨서 어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필수로 알러지야도 생겨서 다닐 것 같고 점점 더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뭔가 아무리 아 아 청순이 아 아무튼 요즘에 면역력과의 싸움에서 이륙에서 요즘 엔행제와 많이 잘 많이 잘 사주지 않고 공포하고 아 게으름과 잠을 많이 들리죠 잠을 잘 못 들면 저도 많은 것 같고 할머니가 이렇게 흥러질 않나 그래서 저의 아프야맨 자책을 할 때도 꽤 많은 고민 같아요. 네. 이거는 가끔 인터뷰를 할 때도 꽤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거는 유려한 터들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아무리 개인 대사가 있어도 저의 숙명 같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부터 그거를 보기 시작해서 외워야지 촬영장에 가야 덜 부끄러워지더라고요. 원하게 좀 있어주면 안 괜찮은 거죠. 집에 가. 퇴근 얘기는 좀 흥미로운 말인 것 같아요. 저도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. 그때 끝났다 라는 어떤 성취감 그런 말들이 설레게 하는 것 같기도. 지금 딱 이 순간. 생각보다 내가 지금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구나. 라고 생각했고. 그런 나 자신을 먹어서 또 한번 지금 굉장히 놀래고 있고 뭔가를 찍으려면 지금 찍어야 되겠구나. 라는 생각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제 TMI도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고. 그럼 이제 다시 리드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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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